코리아 포커스 오늘의 단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늘의 명언을 오늘의 단상에 포함시켜 진행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가 있는 명언들도 함께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2009년 6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 6.15로 돌아가자는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들께 강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메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그 조문객이 500만 명에 달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이 문상객의 10분의 1이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정신적 타격을 주고 수출을 줄 수 없다 라고 소리를 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슴 아프게 일갈했습니다 양심이 있다고 해도 그 양심이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산 양심이 아니라 죽은 양심이고 그 죽은 양심은 선의 편이 아니라 악의 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세력이 선의 편이 아니라 악의 편이라는 뜻이고 양심이 죽은 양심이 되고 행동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악의 편에 의해 선의 편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 후 조문하는 식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떨쳐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삶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삶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은 심각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는 대통령 한두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 악의 편이 살판치며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꾸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당하겠는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동을 결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987년 6월 10일이 그러했습니다 광주 학살 원흉인 전두환으로부터 또 다른 원흉인 노태우에게 군사 파셔 정권이 넘어가던 이 날 이 땅의 수많은 양심들은 더 이상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산양심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악의 편인 학살 원흉의 군사 파셔 세력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행동에 나선 날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선임 이명박 신자유주의 독재 정권 선친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박근혜 파셔 공안 정권이 정보원 2,200만 건 사이버사령부 2,300만 건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 땅의 수많은 양심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는 명언이자 유언을 깊이 새기며 행동에 떨쳐 나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